광주 전남북 지역의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동그란 환약 제조를 방앗간에 맡겼다는 건데요. 면에도 없이 약을 만든 재분업자는 주문받지 않은 약도 지어서 팔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분말을 만들어 파는 재분소입니다. 선반에 한약환처럼 생긴 것들이 건조 중입니다. 58살 김모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재분소에서 만든 불법 한약품을 3,500여 명에게 100억 원어치에 팔았습니다. 관절염이나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한의원 50여 곳도 김 씨의 주 고객이었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려고 허가받은 탕전소 대신 무자격자인 김 씨에게 환제조를 의뢰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한의사 처방전과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한약 만드는 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약품 제조를 의뢰하면서 내려진 처방전을 인용하였고 또한 신문지상이나 각종 생활상식, 건강상식에 떠도는 하지만 청국장과 양배추 등을 섞어 만들어 의약적 효능은 없었고 김 씨는 이 제품들이 한약재가 아니라 식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허가 없이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약을 만들어달라고 한 한의사 등 5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